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챕터 2의 8번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요. 잠깐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서 뭐 어차피 남은 기간 동안에 6월 평가와 모의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목적으로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딱히 사실은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뭐를 이때까지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되게 애매할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 어떤 큰 시험이 있었을 때 뭔가를 더 해야겠다. 예를 들어 한 열흘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뭔가 좀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하던 것만 계속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뭐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다만 짧은 기간에 대략 우리 6월 평가원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은 기간에 해서 좀 그래도 효력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솔직히 지금 우리 빈칸 수업하고 있는데 빈칸 수업에 이걸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6월 평가원에 빈칸 내 문제가 다 맞겠다. 이거는 좀 너무 어불성설이고 우리 이거 빈칸을 좀 장기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도 이 이슈예요. 시간 부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노력을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거든 어차피 영어든 국어든 다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해서 맨날 힘드니까 그럼 이제 봐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약간 그래도 좀 꼰대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에는 실력과 연습이 부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이걸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왜 빨리 푸는 친구들은 주변에 이 친구들은 왜 시간이 남기도 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는 친구처럼 보이냐면 어떤 영어 문장이나 아니면 단어나 아니면 지문의 어떤 소재랄까 스타일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함이 되게 큰 친구들인 거지. 언어는 결국에는 저는 결국 무슨 문제라고 보냐면 봤던 것이 다시 새로운 지문에 나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 익숙함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 am a boy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해석조차 안 하고 그냥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공부했었던 것들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익숙함을 막 늘릴 수는 밖에 없는데 이거는 솔직히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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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주변에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듣기 평가 연습하는 친구들은 거의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죠. 거의 대부분. 그냥 학교에서 시키면 하거나 학원에서 시키면 하거나 하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듣기를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중간에는 또 어떤 듣기도 또 한두 개 틀린 분들 있을 수 있으면서 또 듣기는 안 하시더라. 시원하게. 그것만큼 시험 문제의 정답을 많이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듣기만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는 거 이거 끌어올리라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평가할 때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해보려고 생각해보셨어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단기간에 효력이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나머지는 다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듣기 평가할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최소 몇 문제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냐면 아무리 못해도 일곱 문제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 너네 내가 일곱 문제라고 얘기했었을 때 벌써 떠오르는 후보군들이 뭐가 있지? 당연히 18, 19, 20. 얘네 특기 평가할 때 그래도 왔다 갔다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1번에서 24번은 좀 위험하니까 좀 냅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25, 26, 27, 28의 그 도표하고 안내문 그 네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곱 개는 최소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나는 한 4, 5문제에서 좀 멈추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이거 해서 세팅해가지고 연습하는 걸 해보세요. 제발. 제가 그냥 일례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러셋 기숙에서 지금도 기숙학원에서 수업하고 온 거지만 수인이라고 하는 학생 한 명이 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영어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시간에 허덕여서 그리고 특히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 잘 못 넘어가는 스타일들 있지. 어떤 문장 하나가 안 잡히면 못 넘어가는 거야. 약간 이건 좀 성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전형적으로 그런 친구였거든.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나한테서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라는 고민을 좀 연초에 상담을 했었을 때 똑같이 얘기했거든.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면서 조금씩 네가 좀 트여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당장은 너 이거라도 좀 연습을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는 듣기평가 하나 그리고 듣기평가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세팅까지 해가지고 매주 연습한 흔적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랬었어. 그 친구가 그래서 연초에는 되게 뭐라 그럴까 시행착오가 많죠. 처음에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너무 이쪽을 신경을 쓰니까 이게 틀리는 경우들도 좀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 괜히 이거 풀었나 이런 느낌들 때. 또 어떨 때는 듣기는 다 맞았었는데 이걸 너무 대충 읽었어. 여기가 틀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잘 되고.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근데 이걸 한두 번 연습하고 넘어갈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군요. 만약에 나는 조금 시간을 좀 내서 수능 직전까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이라도 이 세팅을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하신다면 이 친구는 그거 연습해가지고 초반에 몇 문제 풀었었냐면 초반에 한 네 문제 정도 풀었던 친구야. 듣기 편과 할 때. 근데 이 친구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다 나중에 수능에서 몇 문제 풀었냐면 열한 문제 풀었어. 이렇다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 해에 제 조교까지 하고 그 애하고 고대까지 간 친구인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연습하면 굉장히 생각해봐야 되나. 열한 문제를 푼다라는 건 총 70분의 영어시험 중에서 여러분들 20분 정도가 듣기고 나머지 50분인데 50분에 여러분들 28문제에 독해 문제 있거든. 야 28문제에 50분 안에 푸는 거? 저도 못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 나는 솔직히. 모든 문제를 거의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다 때려박아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니까요. OMR을 언제 쓰려고. 말이 안 돼 이거. 원래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야 이거는. 그러니 뭐 1번 문제도 좋지만 만약에 네가 연습해서 여기까지 간다면 자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문제 네 문제 더 있어야 되잖아. 그게 그거 어떤 거 풀었냐면 걔가 너네 업법 알지? 업법은 알면 바로 풀 수 있잖아. 그냥 선지별로 접근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초반에는 그걸 잘 못했지. 근데 나중에 업법 개념이 생기면서 업법도 좀 빨리 풀 수 있는 게 생기니까 하나 추가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어디 있지? 너네 다 쉬는 것처럼 저 뒤에 있는 스토리지 뭐 있지. 그래 43에서 45번 문제. 그거 합쳐서 얘가 11개를 때려박더라고. 한창 컨디션 좋을 때는 12개까지 간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수영장에서는 여기까지 풀었대. 그러면 얘들아 야 28문제 중에서 11문제 빼가지고 17문제를 50분에 푼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너는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아닌데 17문제인데 50분인데? 이거는 시험 보다가 좀 약간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싶어서 그러면 뭐 아 멍하니 있다가 와서 풀어도 될 정도의 여유라고 봐야 돼. 오바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자꾸만 시간적 고민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당장이요. 그래서 이거 6평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루에 하나 한 번이라도 문제 세팅해가지고 풀어보셔서 나중에 좀 뭐라 그럴까 시행착오가 있을 망정 그래도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뭐 너무나 다행인 거고 연습해보세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아무 문제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평가원 문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뭐 교재로 하시는 마시고 진짜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걸로 하셔서 A4용지 복사하셔가지고 듣기는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도 어차피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해드렸었던 그 11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 안 하는 문제들이잖아. 솔직히 너네 도표를 한 시간 동안에 열심히 집중적으로 수업 듣는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 문제 보통 버릴 거 아니야? 그걸 왜 버려. 듣기 할 때 써먹으면 얼마나 좋은 문제가 되는데 버리지 마야 되나 버리지 마. 그래서 프린트 하셔서 고등학교 2학년 문제도 좋고 고3 문제 평가 문제도 좋아. 어차피 고2나 고3이나 도표 안 내면 이런 건 거기서 거기야. 문제 난이도 거기서 거기니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이거 한 번 하는데 얼마 걸리냐면 20분 걸려요. 듣기가 20분이니까. 해서 이걸 여러 번 연습해서 이건 내가 말 안 해도 너가 뭘 느끼냐면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거 하시다 보면 루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몰라. 뭐 듣기 몇 번 문제 풀 때 어디를 풀어라. 아무리 정해줘 봤자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역시나 계속 몇 번 계속 연습하시면 아 내가 이런 그림 문제 정도 풀 때쯤은 항상 요 정도 오는구나. 조금 욕심내니까 요 정도까지 가네. 라는 게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제발 해보세요. 저도 이거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 친구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현실적으로 맨날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말로 해드리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또 다른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긴 있네요. 대충 읽으시면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자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영어시간 조리는 법 대충 읽으세요. 위에 문장 읽지 마시고요. 마지막 문장만 읽고 풉시다. 레츠고! 그러면 예 선생님 이럴 줄 없잖아요. 알잖아 그런 건.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니까 하세요. 꼭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 분들은 해가지고 만약에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나름대로 조언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시작해보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말 나온 김에 6월 평가하는 얘들아 뭐 부담 갖지 말고 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필요 없고 이것만 명심해. 6월 평가하는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거는 나는 좀 너무 아니라고 봐요. 이러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하세요. 실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 이렇게 좋은 실험 기회가 어디 있는데 내가 너네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6월 평가원은 일단 최대한 공격적으로 한번 보는 거야. 특히 듣기로 만약에 얘기해드리면 네가 평소에 7문제 풀었다면 11문제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오는 점수가 만약에 구리다고 해도 그건 너만의 점수를 따로 알고 있으면 되잖아. 안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쪽팔 일도 없고. 최대한 저는 모의고사 때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해봤더니 아 좀 너무 많이 틀리더라. 그러면 조금 후퇴하시면 되고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안 했더니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먼저 더 하셔도 되고 뭐 하여튼 요러한 피드백이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본 친구들은 다들 후기가 선생님 때문에 점수가 올랐어요. 뭐가 올랐어요. 됐고 안 올라도 되니까 공격적으로 해보라고 그래서 약간 피드백을 받고선 구평이나 아니면 수능 때는 이제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진짜 해봐 얘들아. 듣기 플러스 막판은 하다 보면은 금방 늘어.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푸는 저 11문제의 저 문제의 덩어리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밍 조절만 좀 잘하시면 금방금방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최대한 이상적으로 봐서 11문제까지 풀어서 50분 동안에 7문제만 푼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세팅이 되면 오늘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진짜. 그래서 빈칸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막판에 시간 없어서 컴사로 푸는 흔적이 있는 건 이제 그거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제발 진짜. 최근에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자꾸 약간 그런 부분이네요.